진리 어버어버 인수형이 저렇게 보이셔도 지금 굉장히 흥분하신 상태에요 전혀 안그러신거 같죠? 진짜 감정표현을 잘 안하시는 분인데 지금 굉장히 좋으신거거든요 다 여러분들뿐입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 노래 봤으면 똑같이 좀 잠깐만 백두더 백두더 2010으로 돌아가볼까요? 네 걸스대인들이 유명해지는 보자 반짝반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께요 여러분 이 노래는 깜찍 예정 예정이니까 다들 소리 많이 질러주세요 네 됐나요?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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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